자막을 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이 노래 부를 때 그 인사의 목선을 제기 목선을 제기 제가 까먹었으면 좋겠어요. 오디션을 제가 봤는데 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강물을 못 먹었으면 기쁘잖아요.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했다가 그때가 목도를 알았는데 그때 휴대폰이 없어서 그 아이팟을 기억하시잖아요. 그걸 터치 있는 아이팟으로 제가 6초노부터 부탁했었어요. 살아나고 약간 아이팟으로 사실 또 와이파이는 좀 인턴시네요. 그래서 그걸로 해서 유튜브로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음 음 딸이 없네. 아 아 작년에 진짜 춤축축하는 생각이 갑자기 노래 뜨라고 들었어요. 그때 뭔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 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제가 또 작년에 엠이스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엠이스팩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바람을 받을 줄 알겠습니다. 제가 신나는 노래가 없어서 이렇게 뭐 오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람을 받습니다. Отече 쾌 에이 아 네 그림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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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물의 신발 너의 그 맨 곁에 지켜봐라 놓고 내가 너때봐 잘 못 갈텐데 사랑도 깔아줬으니까 둘러봐도 재채 그 사랑을 너를 너를 바라만 알아보나 되죠 사랑도 깔아줬으니까